귀여운 매친구 돼지코 거북이를 소개합니다 안녕 난 돼지코 거북이야 난 성격이 온순하고 귀여운 코 모양 때문에 인기가 많단다 나는야 수영선수 돼지코 거북이는 바다거북의 지느러미와 발을 닮은 유일한 담수거북이에요 그래서 수영하기와 땅 파기가 특기지요 그리고 난 음식도 안 가리고 뭐든 잘 먹는단다 돼지코 거북은 잡식성으로 나뭇잎이나 나무 열매, 곤충, 개, 조개류를 좋아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먹는 걸로 풀기 때문에 가끔 질병에 걸릴 때도 있어요 먹는 얘기했더니 배고프다 뭐 먹을 거 없니?